아, 음료수 가져왔구나. 먹읍시다. 인쇼매는 밥을 먹었어요. 아, 밥. 난 일부러 초밥 종류 몇 개 가져왔는데. 아, 음료수 가져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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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요. 맛있다. 딱딱하지 않나? 오케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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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후쩡 먹었을 때도 이 맨날 날 하셨잖아. 근데 어느 순간 안 낫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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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지? 너무 많이 났다. 우리 이거. 면 김밥. 이거 먹었던 거 알지? 그거 생각해서 가져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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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밀김밥인가? 뭔가. 응. 음. 음. 이거 라사비가 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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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이건 예나가 좋아하는거 예전에 이거 밥 많이 해서 안좋아했는데 지금은 조금 해놨네 치즈포테이토 치즈포테이토 어우 느끼해 치즈포테이토인데 엄청 느끼해 나이티 치즈포테이토 김밥이 더 맛있어 김밥이 떡볶이 치킨 알리오 파스타 맛있다 배가 지금 살이 한참 많을땐가봐 여긴 고기가 없어 새우 오 새우 육수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희는 지금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왔구요 다른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돗자리 안가져도 되겠지? 어 슬슬 걸으면서 날씨는 너무 좋다 온도도 너무 좋아 걷기 딱 좋아 어 단점은 꽃이 졌다는거 황칠나무 황칠나무 예나 이런거 좋아하지 근데 여러사람이 봤어 어 여기네 정원박람회 그러게 얘들이 다 이거 칠한거잖아 응 으음 반강나무 여기 있네 어 여기 앉아있어? 아니 같이 가요 오케이 물 받고 내가 가져와서 찾아 오세요 오세요 조리 시작 맛있겠다 야 잘 익었네 으이씨 여기서 뭐해 먹었다 어 경치 좋아 우쨰쨰 자기야 여기서 먹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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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꾸덕꾸덕 꼬들꼬들하지 음 맛있네 맛있어 자기가 더 먹지 먹어 자기가 더 먹어 응 아니야 한 젓가락밖에 안 나와 저장이 하 다 먹고 해. 다 먹고 해. 다 먹고 해. 죽이네. 왜 나이가 먹수록 국물이 맛있을까? 살찌는 비결이지. 출고를 향해 출발. 아 맞다. 이쁘게 잘 해 놨네. 오늘은 조용해서 좋다. 와 축구빵도 있다. 이쁘게 잘 해 놨다. 이거 먹을래? 마늘빵둔. 이쁘게 잘 해 놨다. 됐어? 이것도 맛있겠다. 무슨 맛인가 보게. 딸기. 에이드도 있네. 딸기 라티도 있네. 오빠도 먹어볼래요? 달아. 엄청 달아. 새콤하니 맛은 있네. 둘이 자를까? 내가 자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